아 형 캐릭터즈 형 나 이거 진짜 잘해 너 말이 많아 빨리 붙어 히 히터 캐릭터 한번 올라 볼까 난 백설공주 안녕 난 백설공주에요 1급 난쟁이와 7대 1로 싸워서 제가 다 이겼어요 오 그렇다면 나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백설공주야 이 빨간 사과를 먹어봐 이 빨갛고 달콤한 사과 정말 맛있겠지 진짜 맛있겠다 그 기사는 더 먹고 좋을거야 이게 뭐야 이겼다 내가 이게 싫어 형 마지막 판 봐 오케이 승부를 가려보자 성냥팔이 소녀 성냥사세요 성냥사세요 살고 싶으면 성냥사이 오 질 수 없지 나는 저 팔개 소녀 어디 갔지야 아 나한테 맞고 병원 갔지야 자 한번 시작해볼까 자 간다 저 팔개 기본 공격 성냥팔이 반격 저는 돈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싸가지도 없어요 아 여기 맞았으니까 돼지도 루치 안 되겠다 저 팔개 속임수 공격 자 매콤한 양념 매콤한 양념 우와 매운 족발이다 그럼 매운맛 좀 보셔 아이고 댓글에다 맛없다고 써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